김경실 장관님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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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소년소년합창단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제 새날이 밝아온 것 같습니다 55년 분단과 적대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회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서 현재 확인함으로써 나는 우리의 미래에 화해도 할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경owania 그래서 전쟁의 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통일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믿고요. 이번에 딱 가셔서 김대중 대통령이랑 김정일 이렇게 손을 딱 맞자는 순간 제가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. 그 후에